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직도 가슴 한켠에 풀어내지 못하는 이 감정의 응어리들 관계에서 온 상처들 넓게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삶에서 조금 가깝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깝게는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몇 달씩 몇 년씩 서로 말은 주고받는데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동거인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 한마디 때문에 저놈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예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보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감히 가해자 피해자 소리가 나옵니까?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풀어내지 않으면 이거 십자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모든 마음의 멍해들을 짐들을 풀어내놓고 당장 머뭇거리지 마시고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그 풀어내지 못하는 생의 무거운 부담들을 십자가 앞에 털어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하고 축복합니다.